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 과정에서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국제적으로 여러가지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를 격퇴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여러가지 무기가 등장해서 국제적으로 지금 러시아의 핵무기를 빼고 러시아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겁니다 정밀 타격하는 무기가 곳곳에 나와서 그래서 러시아의 탱크를 파괴하고 또 진지를 부러뜨리고 교량을 파괴하는 등의 새로운 무기가 속속 선보이면서 뭐라 그럴까요 서방세계에서 만든 새로운 무기가 완전히 이번 우크라이나 침범에서 전시를 하고 있다는 정도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러시아군을 정밀 타격하면서 전세계 역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제 하이마스 다이언장 로켓포가 지금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마스보다 강력한 국산 천무 다이언장 로켓 약 300문 우리 포함의 수조원 규모라고 합니다 로켓탄 포함하면 다이언장 로켓 천무 300문이 폴란드에 수출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러시아로부터 공격받은 우크라이나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속속 무기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러시아가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결사항전하고 또 새로운 무기가 갖고 있으면 러시아도 충분히 격퇴시킬 수 있다 해서 그 인근 국가들이 무기를 속속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K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약 25조원 규모의 대박 수출에 이은 폴란드 방산 수출의 또 다른 낭보라고 합니다 자 이 25조원 규모는 후속 군수 물량 등을 포함하면 약 40조원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천무까지 수출하게 되면 그야말로 대박이다 방산 수출이 대박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마리오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금 국방부 장관은 14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한화 디펜스의 다이언장 로켓포 천무를 약 300문 도입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천무를 선택한 이후에 대해서는 천무는 최고의 품질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최대 300km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가 있어서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는 천무 도입 시점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천무부대는 이르면 2023년에 폴란드에 배치될 전망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달 중에 천무 도입 기본 계약을 체결한 뒤에 올해 중에 세부 이행 계획을 체결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 도입을 초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폴란드는 지난 2019년 미국제 하이마스 다이언장 로켓 20문을 발주해서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데 하지만 하이마스 추가 도입 물량은 신속한 공급이 어려워서 내년 중에 공급이 가능한 천무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천무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300억 원의 예산으로 개발되었고 2015년부터 실전 배치된 국산 다이언장 로켓입니다 천무는 하늘로 한자로 보면 하늘천 우거질무 이렇게 해서 다이언장 로켓으로 하늘을 뒤덮는다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1년 국민 공모를 통해서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천무는 미사일처럼 정확한 유도 로켓을 비롯해서 다양한 구경의 다이언장 로켓을 발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대 사거리 약 300km의 지대지 미사일도 쏠 수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최대 300km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이 지대지 미사일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무 탑재 지대지 미사일은 북한의 장사정포 벙크포스터인 KTSSM 즉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의 사거리를 180km에서 300km로 늘린 신형으로 올해 말 개발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천무가 쏠 수 있는 다이언장 로켓은 130mm 북경의 구령 무유도 다이언장 로켓탄을 비롯해서 230mm의 무유도 로켓 또 239mm의 유도 로켓 등 세종입니다 특히 239mm 유도 로켓은 GPS 관성항법장치 INS GPS INS 유도장치가 달려있어서 최대 8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산탄을 사용할 경우에는 300개의 자탄이 공중에서 뿌려져서 최대 축구장 3배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단일 고폭탄두는 관통탄두로서 60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방어된 벙크나 건물 등을 파기한다고 합니다 발사 차량 1문당 12발의 로켓이 탑재가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국제 하이마스 다이언장 로켓도 70여km 떨어져 있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유도 로켓을 쏠 수가 있지만 발사 차량 1문당 6발만 탑재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1문당 12발이 탑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천무가 하이마스보다 2배가량 강력한 화량을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대지 미사일의 경우도 하이마스는 사거리 300km 에이테킴스 미사일 한 발만 탑재하지만 천무는 같은 사거리 지대지 미사일 2발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천무는 지대지 미사일 외 최대 사거리를 200km로 늘린 신형 장거리 유도 로켓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무는 발사 차량은 한화 디펜스가 그리고 다이언장 로켓과 미사일은 주식회사 한화가 제작합니다 이번 폴란드 수출의 경우 발사 차량은 폴란드째를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발사 차량은 폴란드째를 쓰지만 수출 액수가 수조원대에 이르게 된 데는 다이언장 로켓탄과 미사일 등의 수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이마스는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강하게 반격하면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있는데 1등 공신을 하고 있다 하고 지금 외신들이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배치된 하이마스는 러시아군 지휘본부나 탄약고 또는 교량을 타격하고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동부 돈바스 지역을 관통해 들어오는 러시아군의 진군을 막아내는 데 이어서 후퇴하는 병력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헤르손 전선에서 이룬 진전의 70%가 하이마스 덕이라고 추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폴란드가 천무 대량 도입을 결정한 데는 이 같은 하이마스의 역할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병사들의 백병전 이런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그야말로 미사일, 다인장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세가 거의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기술 발달이 아주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최첨단 반도체 또는 휴대전화를 만들고 있어서 거기다가 최근에는 인공위성까지 쏘아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술력 격차가 거의 없다 보니까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더욱더 기능을 더 많이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전세계에 손색이 없는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기를 수입하는 것도 못해서 끙끙 맸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왔죠 이제는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그것도 비교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기술력이 굉장히 향상이 됐고 또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서 핵무기 같은 거야 한 방이면 끝나지만 그러나 핵무기는 사실상 무기를 쓰지 않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거고 이런 전통 무기들을 가운데 우리가 급속하게 기술 개발로 인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수출 품목이 됐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기술력, 이게 평가받으면서 각 나라가 서로 무기를 구매하겠다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고 그 수출액도 점점 크고 있어서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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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창TV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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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